다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 도움씨 무대까지 감상하셨는데요. 네. 지금 말이죠. 기쁜 일이 가득한 분도 계실 거고 말이죠. 속상한 일이 또 있는 분도 계실 거고. 그 세상 어느 누구도 말이죠. 슬픈 일, 또 좋은 일, 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? 그렇죠. 모든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. 그런데 왜 나만 안 돼? 라고 낙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네. 그래도 작은 일에 웃고 웃고 울고 그러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닌가요? 네. 그렇습니다. 자 그런 말이죠. 이분은 잠시 한번 웃어보실까요? 시장에 출신 미녀가수가 있습니다. 진주비씨가 전하는 의무가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함께 하실 노래는 괜찮아입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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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